다음 주. 선파 집에 입성을 했어요. 살 빠지겠네, 살 빠지겠네. 집에 와서 4812 걸음을 걸었어. 4812 걸음을 걸었어. 왜 안 움직이는 거야. 결국은 내가 다 하는 거야. 여보. 우와. 너무 예쁘다. 예뻐해줘. 입술을 두들겨줘. 이게 너무 가족적이고 좋다. 신났네, 신났어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갈수록 마음에 드네. 이 동네 저 그 좀. 진짜? 매물이 아직 좀 있나요? 여기가 진짜요? 나는 그때의 그 기억이 너무 생각이 나서 연습생 때부터였나? 그 집을 빌렸다가 항상 오고. 그랬구나. 영지 그랬었구나. 아. 쪄는데. 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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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